아 카즉스님이 박전멸님이신가 보네요 끄악 하고 계시죠 살살 안됩니다 저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 좋았어 가자 강등버크는 과학이죠 무릎 무릎 삑사리 개꿀 자리 바꿔주고요 일부러 일부러 바꾼겁니다 삑사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벽으로 몰아넣으려고 일부러 자리 바꾼거에요 좋았어 가자 오버로도 찍으러 갑니다 딸딸딸제트 이것도 매직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왜 맞는지 해보시면 압니다 왼치 조심 이분 왼치 쓰실거 같거든요 지금 빠하 펀치 이거 보세요 왼치 쓴다 그랬죠 나락 조심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 가까이 오시면 나락 조심 지금이죠 딱 걸렸지 나락밖에 없죠 이런걸 보고 무당 철권이라고 합니다 딸번치가 후속타가 있기때문에 언제쯤 내가 내밀어야될지를 잘 생각하시던 분들이 잘 걸려요 마하 펀치 안되고 아우 나이스 위험했어 바닥으로 때려주고 짬발 좋아요 청소부킥 짭 짭 짭 짭 두번밖에 안썼는데 이정도의 콤보를 맞아야될정돈가 오어어우구 깜짝 놀랐잖아요 저한테 아이템 기술 같은거 쓰지 마세요 몰라 가지고 당한다고 왜 뽕발이 안나가? 아우 지금 이 분이 빠따 한번 맞추시려고 겨루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와 횡신 킬한가요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당할 수도 있다고 안 맞아주니까 실망이라고요 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블제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제 캐릭 제 점수예요 이거 왜 그러세요 어이가 없네 아 저게 구라님 패턴이라고요 아 제자리 플라잉이 됐지 엣지가 어우 쫄려서 들켜못했죠 세비어로 올려드릴 테니 디스로 오시죠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나도 아이템 기술 쓰라고요 여러분 아이템 기술 쓰면서 이길 수 있는 건 극소수에 엄청 잘하시는 분들 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하나도 안 쓰죠 오늘 빠참 무조건 맞춘다 제가 번쩍번쩍하고 그런 이펙트 같은 거에 되게 위축되기 때문에 맞추기 어려우실걸요 저 같은 쫄보한테는 오케이 저는 쫄보라서 그런 거에 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휘둘휘둘하고 있기 때문에 아 뭐하냐 무릎썼는데 아 무릎림썼는데 함부로 무릎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아 와우 나이스 이거보세요 이분 아이템 기술 안쓰니까 갑자기 엄청 잘하시잖아요 엄청 잘하시잖아요 넘놈 뒤로 돌아가지고 아 넘놈 아우 와 저보다 왜 강벽광이 되는구나 무릎님 무릎님 안 나오고 아우 앞무릎님 뒷무릎님 아우 아우 이거보세요 이분 아이템 기술 안쓰니까 갑자기 잘하시잖아요 이때까지 저를 갖고 놀았던 겁니다 한 명 정도는 있겠죠 마이티가 한 명 정도는 있겠죠 마이티가 앞무릎님 앞무릎님 마킹님 다른 분이 오셨는데 야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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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겠죠 스크린 시켜주고 빠르게 빠르게 제발 빠져줘 슈방 슈방 레드보니까 빛 싱크빛 뭔가 또 패턴이 하나 생각나신게 있나봐요 뭐야 무릎님이 반시계를 잡네 와우 와우 안돼 아우 젠장 와우 원투원 세타파 매직이라 그랬죠 뒷무릎님 감사합니다 싹무릎님 앞무릎님 안나가고 짠손 침대 철포 오우 위험해 지금인가요 안나가고 레아가 안나갔어 제트허퍼 이것도 매직이거든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트허퍼 받는 타이밍 딸 딸 제트 안통하죠 딸 딸 제트 안통하면 딸 딸 딸 제트허퍼 안통하죠 그러면 그냥 쓰세요 오케이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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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무릎님 앞무릎님 이따 잘 앉았구요 스크리무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아 죽지만마 안죽을 수가 없는 핀데 원제타오퍼를 저렇게 쓰냐구요? 맞아주시니깐 100초! 이렇게 제트허퍼만 단독으로 쓰실때는 제트허퍼라는 싱호를 붙이시면 안됩니다 촉풍이에요 촉풍 아아 안돼! 아아 안맞죠? 아아 안맞죠? 아아 지금인가? 지금이죠? 아 굿컴버 땡큐 초풍 초풍 와아 저게 진짜 초풍이지 안맞거든요 안맞거든요 초풍 뭐야 뭐야? 왜 안맞지? 하단 쓰는 척 하단 쓰는 척 1,2,1 1,2,1 제트허퍼 잊을때쯤 한번씩 써주면 100%입니다 PSC110233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자 원 자 이제 원투원 안움직이시거든요 그래도 움직이시나요? 지졌다 아! 공포상재가 극혐이죠 극혐 아우 양손을 눌러버리라니 아 아 초풍 대시 초풍 한번더 초풍 아 역시 이득이 없으니까 안걸려 죽나요? 으아아아 으아아아 깜짝이야 으아앗 으아앗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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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방금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왼손 누른거지 아니었으면 맞았을 수 흡식성 뽀로로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흠 나이스 먼저 지르기 고기 나이스 좌꼬 한 번 더 슬슬 까먹이셨을거 같으니까 으아앗 으아앗 으아아앗 아 잠깐만 아앗 아아 안 봐준다 진짜 핵박 게임 갑니다 아아 진짜 아아 잠깐만 행신 안 쳐져 왜 아아 잠깐만 아 행신 왜 안 쳐져 저 반식에 이렇게 행신 친다고 친건데 아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절대 안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안 맞아요 아아 누워있어도 확정이야 뭐가 아아 게임 아 안해 안할래 아아 진짜 아 아 라운드마다 맞았네 아 누워있어서 맞는거는 솔직히 너무한거 아닌가요 맞다 맞추러 갔어 아 아 아 아